국가원수들의 신체 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건 아무래도 외국을 방문할 때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서 해외 방문 때 전용 화장실까지 싣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체 정보를 둘러싼 치열한 첩보전의 세계를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묵었던 숙소입니다. 아래층 일부 수행원들의 방에선 불빛이 보이지만 맨 위층 최고 권력자의 스위트룸은 커튼과 화분으로 가려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에도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행원이 직접 방을 정리하고 전용 화장실 시설도 북한에서 공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련 첩보기관은 1949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마오쩌둥 주석의 배설물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소련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이 남긴 소변 성분을 채취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2006년 오스트리아 방문 때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정보당국은 2008년 프랑스로 전송된 김정일의 뇌사진을 해킹해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최고위급 인사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 정보기관의 첫보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